최근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치다르면서 11조 원 규모의 중국 주식형 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FN 가이드에 따르면 중국 주식형 펀드는 3개월간 13.56%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, 한 달 사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. 자금도 3개월 사이에 4,573억 원, 한 달 사이엔 1,386억 원이 각각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투자 신뢰에 손상이 가면서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겠지만,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아 장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.